나나 이리 와 나나야 이렇게 나와봐 침대 밑에만 나와봐 나나 나나야 나나야 저거 저러니까 나나야 나나 나나야 여보 나나 좀 도와줘요 나나야 엄마하고 산책가자 나나 좀 도와주세요 나나야 침대 밑에 청소한다 침대 밑에 청소 응 나나 이리와 청소한다이 응 나나야 뭐가 그렇게 싫어 와, 무서워. 응? 아이고, 잠깐. 아버지, 계속. 좋아. 이리 와봐. 침대 밑에서 나오지도 않고 보살필라고 하면 더 짜기는 침대 밑으로 들어가거나 깊이 숨어 봅니다. 이걸 진짜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혹시 이 냄새를 맡고 침대 밑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포다. 지포 먹자. 지포. 언제부터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네, 한 달 전부터 서서히 그러더니 지금은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요. 나오지도 않고. 그전에는 침대 밑에나 탁자 밑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식탁 밑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던 게 일이 깜짝스레 이러니까. 어머, 참. 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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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의 탈수는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나나의 탈수는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나나의 탈수는 제외하고 있어요. 나나의 탈수는 제외하고, 한이의 탈수는 제외하고, 그리고 궁둥이에 서로 핥아고 그리하다가 아빠가 그래서 팔발발받을 잖아요. 재룡을 뿌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우리에게 좋은 즐거움을 주고 그랬는데 저놈이 아프니까 참 걱정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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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힘내자. 미안해. 안 할게 안 할게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갈 거야 이제 저 내리가. 여기 봐 여기 봐. 막 묵 놓고 진짜 울고 싶어요. 내성통화가 하고 싶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저 애는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지는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때부터 진정풀로 걸려가지고 한 3주 동안 앓아누웠거든요. 내가 볼 때 3주 동안 계속 지를 하나도 안 돌봐서 내가 지를 버렸다고 생각하는지. 늘 사회적 감정을 교류하던 개체가 딱 끊어진 거예요. 누워서 말도 안 하니까 그 심리적인 유대감이 딱 끊어진 거예요. 어? 왜 저러지? 나랑 하나도 안 놀아주네? 어 너무 스트레스받다. 그 다음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덩달아. 자기도 덩달아주네. 들어오세요. 네. 간아야. 가족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시고 분위기가 처지게 되면 더 많이 애가 우울해할 수는 있거든요. 아유 재밌구나. 아유 예쁘구나. 이렇게 잡고 분위기를 억대게 해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강나나 짱 나가. 나나야. 나나야 널.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나나 이리 와. 누구든지 웃는 소리 들으면 자기도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걔들한테도 개 웃음소를 들려주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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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그게 제일 예뻐요. 지금 이제 살려고 밥을 먹는구나 싶어서 무엇보다 밥 먹는 게 제일 기쁩니다. 아들이 군세 갔다 올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꿈만 같습니다. 나나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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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